안녕하세요. 고수영만 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,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,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포를 이렇게 넘겨 놓고요. 그래야지만 궁이 못을 나오죠. 이렇게 한 다음에 병을, 자 이렇게 와서 이쪽 포가 이 자리에 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이제 이쪽 포도 움직일 수가 있죠. 궁이 꼼짝 못하니까,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간단해졌죠. 이렇게 와서 장군 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. 피해 갈 수 없는 의결이 되겠습니다. 여기 놓고, 병을 포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쪽 포가 장군 치러 가면 아주 깔끔하게 외통이 되겠습니다.